집에 수영장 설치했습니다 요렇게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수영장 설치해놨습니다 물 받아가지고 이제 놀이장소 쓰면 됩니다 화분 정리했습니다 요렇게 제라늄꽃은 아직도 요렇게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안개꽃도 예쁘게 피어있고요 지금 화분 정리를 싹 해줬습니다 제가 여기 화분다이 올려놔가지고 요렇게 예쁘게 화분다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 우리집 다육이 구경하세요 요렇게 제가 촉하나 떼어가지고 요렇게 심어놓은 것들이 요렇게 예쁘게 꽃필때 되면 꽃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요거 좀 보세요 제가 촉하나 떼어서 키우는 것들이 요렇게 2년 3년 5년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나 예쁘게 바뀐답니다 그리고 요거 제라늄 꽃 보세요 씨앗 뿌려서 키우는 것들이 요렇게 예쁘게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앵초인데요 앵초도 씨앗 뿌려가지고 키우는 건데요 요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화분다이 정리해주고요 할미꽃도 요렇게 정리해주고 또 요쪽으로 와보실까요 요쪽도 엄청도 많은데요 싹 정리를 해줬습니다 달리아서부터 종이콧서부터 요렇게 제가 씨앗 뿌려가지고 다 가꾸는 것들인데요 예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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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 요렇게 씨앗 뿌린게 요렇게나 예쁘게 예쁘게 자란답니다 그리고 꽃도 피우고 앵초도 그렇고 할미꽃은 모종 잘 살고 있습니다 화분 정리 싹 해줬습니다 요거는 자리 옮김을 가끔씩 해줘야지 되는거라 싹 자리 옮김도 해줬습니다 내년에도 꽃 예쁘게 필거고요 달리아꽃은 엄청도 예쁘게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피어있고요 나비가 앉아있다가 쇽 날라갑니다 그래서 3분 영상은 우리 집에 수영장 설치해놨다고 날씨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달리아 그래서 한바퀴 삥 돌겠습니다 글라디올라스 까지 오늘은 더 많이 꽃이 피어있네요 백화꽃서부터 까치가 까까까까 그러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올려놔 봅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진짜로 온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설치해놨답니다 찰칵 인증사 찍고 오늘입니다 종이 꼭 구경하세요 그리고 대박 상품 대박 오이 우리집 오이 쭉 캐면서 인증사 찍었습니다 찰칵 수영장 설치한 날엔 랍니다 수퍼오이도 와 대박 우리 하늘 보세요 우리집에서 찰칵 4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쁘죠 우리집이랍니다 하늘 보세요 너무 좋죠 찰칵 4분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영상으로 안녕